그녀는 내일 달걀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우리는 내일 목걸이를 만들 거예요. 나는 어제 달걀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내일 달걀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나는 어제 목걸이를 만들었어요. 나는 목걸이를 만들어요. 당신은 내일 팔찌를 만들 거예요. 당신은 어제 팔찌를 만들었어요. 당신들은 참치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나는 달걀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그녀는 어제 달걀 샌드위치를 만들었어요. 그는 내일 참치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우리는 내일 눈사람을 만들 거예요. 그는 어제 종이비행기를 만들었어요. 나는 참치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참치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참치 샌드위치를 만들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